마구깐이란 복음의 출발선? 예수님께서 너무 낮은 곳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저도 마구깐이란 단어가 낮고 천하고 되게 말구유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복음의 출발선? 복음의 씨앗? 아 정말 마구깐을 찾아서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촬영들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촬영 컨셉에 맞게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촬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